안녕하세요 빌라서치 장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파주시 대원리에 위치한 34평 상룸입니다 전실은 삼연동 유리중문 화이트톤의 신발 수납장과 아이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좋은 벤치까지 완벽하네요 중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면 전면에 조명이 들어오는 포인트 벽이 눈에 들어오네요 폭도를 지나면 주방과 거실이 나옵니다 넓은 거실은 통창 시공으로 체감과 개방감이 좋습니다 5, 6인용의 소파를 놓아도 좋을만한 거실 사이즈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 밖으로 막힘없는 숲세권 뷰가 큰 장점입니다 아트월은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되었네요 주방 한쪽으로 멋진 홈바도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연출해줍니다 천장에 와인 랩도 있습니다 주방은 동선이 편리한 넓은 디귿차 구조로 수납이 좋으며 옵션은 빌트인 되어 사용하기 좋습니다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공간이 여유로워 안쪽으로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고 워시타월을 놓아도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이제 안방을 보실게요 안방으로 들어서면 고급스러운 유리 벽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옷 정리도 깔끔한 개마치 명품 숍 같네요 두부 침실은 호텔같이 깔끔하게 침대만 두어도 좋겠습니다 침대 맞은편 천장에 100인치 롤스크린도 있습니다 침실 안쪽으로 부부욕실이 있습니다 욕실은 샤워 공간도 충분하네요 두번째 방입니다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방 한쪽으로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네요 드레스룸은 환기가 잘 되도록 창도 크게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모드의거는 기계입니다 그분들도 업체공간도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드의거는 밝게 침대만 높은 곳으로 붙 Assisted 연장합니다 그리고 미리 구입하여 저희 특영장에 참고하시 됩니다 아래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침대와 책상같은 가구 배치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들 방으로 척당하네요 풋박이 장식장도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 공간이 확보되어 불편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수납장과 벽선반 그리고 벽과 바닥은 고급 타일로 마감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고급스러운 내부와 잘 지어진 빌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선별한 칩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